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아 오케이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더 장이긴 화 많이 말래 不能 생샤시어 정광지 거짓네 참 안 돌아 오늘 하면 내가 왜 젠장 비... 왜 돼 아아악 뭐야 뭐야 너 쏟아나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너무 길게 떠났다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잠시만요. 내가 왜 이렇게. 내가 웃기고. 안녕하세요. 뭐?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빨리 둬 언니. 언니 비여 줘야. 뭐야. 서머스를 못 하세요. 사람이 아니야. 병원. 언니 비여 줘야. 서머스 못 하세요. 사람이 아니야. 병원. 빨리 둬. 일어났어. 잠깐 몇 가지 마. 네 맘에서 전환해 난거. 미안하다는 말 저는 중국어로서 저는 중국어로서 무슨 말이야? 저 사람 아니지? 뭐야? 제 나의 짜증나 나의 짜증나 너무 슬쩍 들은 그의恐怖故事 여기요? 문제는 매일 20시간 정도 진짜 오 그게 뭐야 잠깐만 깜짝이야 진짜 아 잠깐만 그냥 올라가면 시작하는 건가 놀라면 안 돼 어 뭐 진짜人 진짜人? 맞아 안녕하세요 이거요 저의 주관 평가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? I just want you to stay Stay 점점 못 뛰어가는 너의 그 목표정 속에 오늘 후회했자 오늘 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습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응 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굿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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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